밀린 술값을 독촉하는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6일 오후 1시쯤 충남 서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 B씨와 얘기를 나누던 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와 B씨의 허벅지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이튿날 대퇴부 동맥 절단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B씨가 밀린 술값 1,2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찌른 부위가 허벅지이고 횟수도 한 차례에 불과하며 피가 나면 지혈해주려고 압박 붕대까지 준비해갔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근육이 뚫리고 동맥이 절단될 정도로 찌른 부위가 깊은 점 등으로 볼 때 사망의 위험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인터넷에 살인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